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활로우 강민! 오? 허리잖아 허리 무슨 일이야?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인형 노래도 이제 재미없고 예쁜 립글로즈 발라야지 잘 보고 여기 똥글라스를 치면 더 예뻐지겠지? 재밌어 봤군 이것도 너무 안 했더니 재미없어 아우 잠이나 자야지 체리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나를 부르고 있잖아 체리 지니 저기다 오? 이게 도대체 뭐지? 흠.. 나는 소원 황환이라고 해 너가 원하는 거를 다 줄게 뭐라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줄 수 있다고? 갖고 싶은 걸 말해봐 우와! 지니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지니는 흠.. 아! 새로운 발레 가방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 너의 헌 가방을 주면 내가 새로운 가방으로 바꿔줄게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신난다 내 발레 가방이 어디있지? 여기있다 이거야 이거 지니가 삼림통관이나 맺거든 바꿔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바꿔줬어 이거를 필요한 가방으로 만들어줘 짱! 지니 어서 꺼내봐 세상에나 엄청 예쁜 발레 가방으로 갔겠잖아 지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니 어때? 마음에 들어? 너는 요정이구나 요정친구야 고마워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가야지 안나 이번주 발레학원 가는거 잊지 않았지? 그럼 왔니 저기 지니다 안나 엘사 너네 뭐하고 있었어? 있잖아 어 나 뭐 바뀐거 없다 지니 가방이 뭔가 달라진거 같은데 어? 맞아 지니 가방 너무 예쁘다 그거 어디서 놨어? 역시 너희들 알아보는구나 이거 어디서 놨다며 아 이거 그냥 가방 바꿨어 우와 정말 부럽다 지니 그런데 나도 예쁜 발레복 샀다 짜잔 짜잔 엄청 예쁘지 세상에 나 제가 갖고 싶었던 발레복이잖아 엄청 예쁘다 나는 그런 볼일이 있어서 이만 얘들아 발레학원에서 봐 요정아 요정아 이 발레복 새로운 걸로 바꿔줘 엄청 풍성하고 화려하고 화려하고 공주 같은 걸로 바꿔줘 좋아 지니 그럼 예쁜 공주 발레복으로 바꿔줄게 우와 세상에나 엄청 예쁜 발레복으로 바뀌었잖아 우와 엄청 공주 같다 어때 지니 마음에 들어? 난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엄청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나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가지고 싶고 간식들도 장난감도 많으면 좋고 예쁜 공주 드레스도 있으면 좋겠고 다 좋아 알겠어 지니 다 만들어 줄게 하지만 나도 부탁이 있어 너의 사진 한 장 줄 수 있어? 뭐? 지니의 사진? 흠 그건 어렵지 않지 잠깐만 기다려 어? 여깄다 그런데 사진을 뭐 달라고 하지? 어? 여깄어 고마워 지니 자고 일어나면 네가 갖고 싶은 게 다 만들어져 있을 거야 어? 자고만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생긴다고? 어? 그럼 빨리 자라 가야지 고마워 너무 예쁘다 요종이 자고 일어나면 다 생긴다 쓰니까 빨리 자야지 오구 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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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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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주 들었어라! 맛있는 간식 하나도 없잖아! 어? 여기 있던 발레복이랑 내 가방 어디 간 거지? 어? 분명 여기다 놓고 잤는데? 요술 항아리야! 요술 항아리야! 있잖아! 내 발레복이랑 가방도 없어지고 맛있는 간식이랑 공주 드레스도 없어! 요술 항아리야! 요술 항아리! 어? 왜 갑자기 말을 안 하니? 요술 항아리야! 아이참! 이상하다! 뭔가 기분이 우스스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돋보기 행거! 내가 이제 진짜 재미가 될 거야! 네! 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찾은 것이다! 에이의 주세가 저는 흔한 기간이 없던 것이다! 당신의 모든 사람을 찾는 것이다! 너는 나의 Professor의 우리에게는 나라가 고생자이 있는 것이다! 수행이 안 되는 것이다! 꼭 에이의 주세가 하는 것이다! 이상하다 저거는 분명 난데 왜 내가 두 명인 거지? 도대체 어떡하지? 깜짝이야 진희 나야나 신비 여기서 뭔가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비야 나 너무 무서워 글쎄 있잖아 노포인 나랑 진짜 똑같이 생긴 애가 나를 따라온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뭐라고? 진희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렇다면 그건 분명 도플갱어야 뭐? 도플갱어? 도대체 그게 뭔데? 도플갱어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욕심 많은 인간을 도플갱어가 잡아먹는다고 뭐? 잡아먹는다고? 안 돼 진짜 진희는 나란 말이야 걱정하지 마 진희 도플갱어는 거울을 보면은 퇴치할 수 있다고 거울? 그러면 빨리 거울을 찾아야겠어 아까 내방에 거울이 있었는데 고마워 신빌리 살았다 거울 이걸로 도플갱어를 물리쳐야지 나와 도플갱어 도플갱어 어딨어? 도플갱어 도대체 나를 왜 따라오는 거야? 너는 가짜야 내가 지대질이라고 빨리 사라지지 못해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널 잡아먹고 내가 진짜 진희가 될 거야 어림도 없지? 얍! 뭐야? 도플갱어가 사라졌잖아 진희 도플갱어를 퇴치한 거야? 어두운 기운이 안 느껴져 응 신비 너가 알려준 대로 이 거울을 이용해서 도플갱어를 물리쳤어 진희 앞으로는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도플갱어가 나타날지도 몰라 알겠어 신비 다음부터는 욕심부리지 않을게 고마워 신비 너 덕분이야 응 암겠지 mister 감사합니다.